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능 윤리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실용주의생윤 강상식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죠? 한국인이라면 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얼굴에요. 손흥민이라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에 23골을 듣고 리그 득점하게 된 선수입니다. 유튜브 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석,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을 한 거잖아.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지 옛날에 골프계에서 골프에 흑인들이 우승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깬 타이거 우즈가 어마어마한 골프계에 신화를 썼듯이 손흥민 선수도 아시아인은 축구를 잘할 수 없다거나 아시아의 축구는 수준이 낮다는 이러한 편견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전세계 스포츠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더 큰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여러분에겐 익숙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냥 핫폼 끼고 누군가와 인터뷰하는 사진인데 누구냐면 권도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약 50조원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50조원이 공중분해됐어. 여러분 손흥민 선수 주급 2억원 정도 좀 넘어요.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46억의 돈을 단 3일 만에 공중으로 날려버린 사람이야. 전세계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이 거의 반통하기 났으니까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장군인이 바로 이 권도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가 주목한 두 명의 한국 청년 이 손흥민의 경우는 막스베보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권도형은 요나스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날 나오는 게 이거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하면 하는 장면 중에 저 손흥민 선수가 그런데 월드클래스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 손흥민의 아버지 송웅정 씨가 뭐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흥민이요?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신다고 지금도 그 인터뷰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제는 월드클래스로 인정하겠죠. 손흥민 선수 이 골든 부츠를 탔는데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면서 이 골든 부츠를 받았어요. 누구와 공동수상했냐면 무하마드, 무하마드, 살라와 공동수상을 한 거죠.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것도 참 드라마틱했지만 그 과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있잖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일이 잘 된다. 근데 마음먹고 딱 하려고 하잖아. 잘 안돼.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 누가 야 뭐 주식 괜찮대. 그럼 한번 사봐. 샀는데 주가가 올라. 어? 나 주식에 소지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고 나면 상당히 많은 목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면서 인생이 망하게 되죠. 코인도 야 버리는 셈 치고 한 10만원 사봐. 버리는 셈 치고 10만원 정도 샀어. 10만원니까 큰 돈 하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어. 1년 뒤에 한 10배가 됐어. 100만원이 됐어. 어? 나 코인 투자해. 자신 있나 보다. 전업 투자해야지. 그래서 이제 있는 돈 털어가지고 전업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힘이 들어가거나 무엇인가 의지가 강하면 성과가 잘 안 나오거든.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 때 69분까지 골을 못 넣었어. 상대 팀은 최양 팀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한 두세 골은 뽑지 않을까 이랬는데 셀룹스키도 골을 넣고 케인도 골을 넣는데 손흥민 선수 공만 골키퍼가 미친 듯이 막아 되더라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인 수비사 한 명이 골키퍼한테 가가지고 막 욕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야! 살라가 뭐 줬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 살라가 뭐 줬냐? 목소리도 들리더라고. 살라가 뭐 줬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흥민이 공을 미친 듯이 막냐.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잖아. 마지막 경기야. 3대0으로 이기고 있어. 이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야! 대강 볼 끌면서 시간 좀 보내고 3대0으로 우리 이번 경기 끝내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정 났으니까 편하게 가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20분 밖에 안 남았는데도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공만 잡으면 누굴 찾는 거야? 손흥민 선수를 찾는 거야.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득점왕 만들어 보려고 야! 서양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서양인들은 또한 프로 선수들은 자기 몸 생각하고 자기 기록만 생각하는데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러한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골을 낼 확률이 높은 페널티킥을 손흥민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여러 가지 쟁점거리였거든. 근데 프로축구팀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코너킥은 누가 차고 프리킥은 누가 차고 페널티킥은 누가 차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경기 하기 전에 가장 잘 차는 선수가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흥민이 있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는 케인이라는 선수가 페널티킥 전담인데 적어도 손흥민 득점왕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는 페널티킥 양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한번 유도한 적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페널티킥에서 유도한 다음에 케인이 과연 손흥민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할 것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손흥민이 공을 잡더니 누구에게 주냐면 케인에게 주더라고. 야! 저 대인별 풍로다. 풍로다. 지 개인의 기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구나. 여러분 생활과 윤리 직업윤리에 나온 게 항상 뭐냐면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손흥민 나 개인 같으면 얼마나 꼴 욕심이 나겠어. 나도 한번 득점왕 해보자. 어? 너희들만 득점왕 할 때가 있냐. 나도 득점왕 한번 하고 이 페널티킥 내가 차면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손흥민은 욕심을 내지 않고 야! 우리 역할 분담 된 대로 가자. 그러니까 그 조직은 나름대로 질서와 책임와 규율이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손흥민은 직업윤리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직업윤리 사상가들이 좋아할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타인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고 타인의 역할에 참견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손흥민이란 선수가 월드클래스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 어떤 측면이 있느냐를 한번 분석해 보면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막스베버는 뭐라 그러니? 이미 우리의 구원 여부는 결정되어 있는 거야. 케사바사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야! 너 구원. 야! 너 지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디폴트 값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구원받으려는 이미 어떻게 하든 구원이야. 그 다음에 지옥갈에는 어떻게 하든 지옥갈 운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찾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갈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스베버가 뭐라 그러냐면 야!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소명이야. 각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서 그 직업활동에 충실하고 직업활동에 충실하면 어떻게 되겠어?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많이 벌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막스베버는 직업을 통한 부위의 축적은 구원의 확신수단 구원의 간접증표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막스베버가 얘기했던 프로타스탄티즘의 윤리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이 직업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번 돈을 사치스럽거나 향나게 쓰지 않고 금검, 전략, 금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모습이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서양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분석을 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 보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이, 선생님 몰라서 그래요. 손흥민 수퍼카가 몇 대인데요. 사치스러운 삶 살고 있어요. 이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손흥민 선수의 하루 일상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시 되면 기상해.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같이 조깅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토트넘 훈련장 가서 다른 선수들과 어울려서 1시간 30분 정도 집단 훈련하고 다시 돌아와서 개인 훈련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분석하고 모든 일과가 대부분 축구에 집중돼 있어. 손흥민 선수가 물론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을 때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 흥민아 네가 이번에 받은 이 계약금으로 우리가 빌딩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이 돈으로 축구장을 지어가지고 너의 후배들을 양성할 수도 있는데 돈은 많이 못 번다. 어떤 걸 선택할래? 그랬더니 손흥민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지금 춘천에서 아버지 손응정씨가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면 막 롤렉스 시계차고 아니면 미녀들에 휩싸여서 파티하고 이럴텐데 손흥민 선수 슈퍼카를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소득에 비하면 그건 뭐에요? 검소한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손흥민 선수 슈퍼카가 많다 그러니까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안돼 손흥민 선수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그 슈퍼카는 유일한 취미이자 그냥 검소한 삶인거야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 동료였고 한때 영국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렀던 델리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축구를 잘했어 좀 유명해졌어 돈도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왜서 매일 파티하고 향나게 찌들어 살다가 거의 뭐 선수생활 끝나고 방출 위계노해서 딴 팀으로 팔려갔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시티에 또 다른 선수들도 오면 어느 정도 축구선수가 돈을 벌잖아 그럼 첫 번째 모델이랑 사귀고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랑 사귀고 그 다음에 와인 파티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술 먹고 댄스 클럽 가고 이러잖아 손흥민 선수는 대부분의 삶을 다 축구와 관련된 삶에서 금융적인 삶을 살고 있는거지 그래서 프로테스탄 팀의 윤리에 보면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번 돈을 사치와 향나게 쓰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프로테스탄 팀의 윤리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 하면 꼭 나오는게 뭐냐면 손흥민 존이 있어요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로 절묘하게 슛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슛에 X집값 골이 들어갈 확률은 0.01이야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X집값이 다른 선수들보다 두 배에서 다섯 배나 높아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야 니가 그래도 공격수인데 니가 공을 받고 슛을 해야 될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 여섯 가지 정도 또는 한 열 가지 정도로 가정해보고 공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슛하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슛하는 걸 한 장소에서 거의 하루에 천 개 이상씩 슛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복된 훈련의 결과 특정한 자질을 갖게 된 거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습관이 뭐가 된다 곧 그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 손흥민 선수를 분석할 수 있다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배경에는 철저한 금욕적 생활 축구에 집중하는 삶 그 다음에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로컬을 떠나서 월드클래스의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끝없이 금욕적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죠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어 루나코인 테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약 전세계적으로 46조원의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권도영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루나코인의 가격 그래프야 최고일 때 약 12만원이었어요 근데 얼마로 떨어졌냐면 한 3일 사이에 99.9%가 폭락해서 어 1원으로 떨어졌어요 12만원짜리가 1원으로 떨어졌어요 4월 12일날 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1테라코인은 1달러와 항상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1달러이다가 5월 12일날 갑자기 0.58달러로 떨어지면서 이제 이 테라 누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루나코인은 84.83달러에서 0.20달러로 떨어진거죠 4월 12일날 이때가 최고점은 아닌데 84달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돼요 근데 5월 12일날 0.2달러로 확 떨어진 거야 전세계 주가 폭락을 불러왔던 이 사태를 보자면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48조원의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인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테라 시가총액이 23조원 루나 시가총액이 23조원이니까 총 합치면 46조원이야 이 어 테라폼 랩스에서 46조원의 돈을 끌어모으게 된 배경에는 테라코인 아 루나코인을 사가지고 예치를 하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 요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어 맡기기 시작한 거고 연 20%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의 돈이 있다고 생각해봐 10억의 돈을 맡기면 연 2억의 돈이 생기는 거야 10억의 돈만 있다면 그냥 놀고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 폰지사기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자 니투기 합치면 46조원이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앵커라는 또 다른 화폐까지 하면 약 100조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근데 여러분 네이버 있잖아 한국 최고의 IT기업이야 한국의 모든 영역에 다 손을 뻗치고 있는 공룡기업인데 네이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4조원이야 여러분 네이버는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웹툰도 막 사업하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44조원이야 근데 그냥 가상화폐 블랙 블록체인에 그냥 정보 덩어리가 46조원이었던 거지 네이버보다 더 큰 돈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시청은 1조원이야 여러분 여러분 야 메가스터디 교육만 얘기하지만 메가스터디 교육 와 진짜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가 1조 어 정도 되는데 이 코인의 가격이 약 46조원이었던 거죠 요 코인이 하루아침에 거의 공중분해 됐어요 지금은 또 이제 야 루나코인 폐지되기 이전에 루나코인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펌핑질을 할 거다 다시 두세배 올려서 어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그때를 노려된다 그래서 최저가에 사면서 막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도박판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권두영이 만든 루나코인 테라코인을 보면서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견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기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과학기술을 윤리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때 그 과학기술의 수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인류의 미래의 지속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가상화폐는 아직 공적인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규제되기 이전이고 여러분 사기사건이 있잖아요 끝없이 시대를 바꿔 가면서 새로운 사기로 변화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다단계 사기 가장 많은 사기가 이 코인의 사기인데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잘 파악하되 여러분들이 미래기술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허구성 이런거에 대해서는 뭘 해야되요 부정의 예측수를 가져야되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 무조건 와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기술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구요 그 낙관적 장밋빛 꿈은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고 결국은 한강물의 수온을 체크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도형이 만든 루나코인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아 광학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보통신기술이 전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특히 알고리즘상에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없다 이미 공매도 세력이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에게 경고했어 니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라코인의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완벽하다 알고리즘상으로 완벽하다고 얘기하면서 한순간에 공매도 세력에 대규모 매도 공세에 휘말리면서 이 테라코인이 루나코인이 대폭락하게 된 일이 생긴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주위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겸허하게 그 문제점을 수용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루나코인 사태를 통해서는 요나스의 미래지향적 예방적 책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제 세계 약 8위의 무역대국이고 한국 사회는 단순하게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 그 다음에 정보통신 영역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나올텐데 손흥민 김연아 같은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 박찬욱 감독 같은 영화감독이라든지 윤여정 선생님 같은 영화 배우라든지 또 새로운 작가들도 전세계 소개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전세계 주목을 받되 손흥민 선수나 나머지 유명인들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주목받길 바라고 이 권도영처럼 전세계에 수많은 피해를 끼친 악한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